몸에 좋은 약은 반드시 입에는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써나 몸에는 이롭고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좋다는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해죽순을 드신 분들마다 만병통치약이 바로 해죽순이라며 놀라워하십니다. 중국 전환시대의 저명한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진나라가 망하기 직전 초나라의 회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진나라의 수도인 함량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자를 왕으로 봉하겠다며 직행쟁 심리에 불을 붙입니다. 기원전 207년 10월 유방은 항우보다 먼저 함량에 입성합니다. 진시황의 궁전을 둘러본 유방은 화려한 궁골과 명마, 검은 보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궁녀들의 미모에 마음을 뺏겨 이성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장수번쾌가 아직 천하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한시바비 이곳을 떠나 외곽의 진을 치시옵소서라고 진언하지만 유방은 흘려뒀습니다. 소화도 번쾌를 거들면서 이곳은 위험합니다. 바깥에서 수경하면서 항우의 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항우가 화를 내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항우가 기분이 나빠할 이유는 함곡관 입구에서 항우를 기다렸다가 자신과 함께 함량성에 진입해야 했는데 우리가 먼저 입성한 것을 터집잡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사는 10만이지만 항우의 군사는 4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자신이 함량에 먼저 입성했으니 함량은 자기가 임자라며 버팁니다. 이에 유방의 진의를 알아차린 장량이 유방에게 진이 무도한 폭정을 펼침으로써 백성들의 원한을 샀고 왕께서 이렇게 왕궁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하실 일은 진을 멸하고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백성들을 위하여 상복을 입고 조의함이 오르신 줄 아오레옵니다. 이제 겨우 진의 왕궁에 입성하자마자 검은 보아와 여색의 눈을 돌린다면 진 황제들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라고 가능한 후 본래 좋은 약은 입에는 써나 병에는 좋고 충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습니다. 모쪼록 번쾌와 소하의 충원에 따르시옵소서라고 가능합니다. 장량의 충원을 새게 들은 유방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함량성의 모든 국고와 재활을 창고에 봉한 후 항궁을 떠나 폐상의 진을 칩니다. 결국 그해 섯달에 유방의 함량 입성을 문제삼은 항우는 홍문의 연을 열어서 유방을 살해하려다가 장량과 항백의 기지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다가 5년 후인 기원전 202년 유방은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초패왕 항우를 해하 전투에서 죽이고 천하를 다시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여기서 좋은 약은 입에는 써나 몸에는 좋고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뜻의 양약고구이여병 충원여기여행이란 고사성화가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달고 부드러운 음식은 건강에 덜 이루어온 것이 많습니다. 흰쌀밥이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 그리고 기름이 많은 고기들은 달고 부드럽지만 결국 그런 음식들이 난치병을 유발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주범들입니다. 반면 가공이 덜 되어 거칠고 썩으나 맵떨보며 신음식들은 우리 몸에 더없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백미보다는 햄미가 좋고 쌀보다는 보리가 건강에 이롭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보다 코들빼기, 냉이, 민들레, 머이, 달해순, 참죽나물 같은 자연식품이 몸에는 최고의 식품인 것입니다. 여주, 오이, 참외의 꼭지, 밤의 속껍질, 도토리 같은 떫고 썬맛은 인체 내에서 혈액 속의 콜레스토로를 제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썩어 떫은 맛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해죽순에는 지구상의 어떤 식물보다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일 전에는 인천에 사시는 신재씨께서 톡을 주셨습니다. 해죽순과 해죽순을 고농죽시켜서 만든 신단을 드신 후 잇몸병이 사라졌고 피부의 알레르기도 없어졌으며 무좀까지 도망가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수원에 사시는 김우씨는 집안 내력이 콜레스토로리 높은 데다 자연스럽게 곧 고혈압까지 있으셨는데 해죽순 차와 신단을 드신 후로 순환기계 쪽 걱정은 깨끗이 사라졌다면서 해죽순 매니아가 되셨습니다. 해죽순은 마늘보다 225배나 많은 폴리페놀을 비롯 칼슘과 칼륨, 식이유황 등 미네랄은 물론이고 인체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분을 함유함으로써 인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국방예산 57조원의 5배나 되는 금액이 국민 총 의료비로 지출되는 현실에서 해죽순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드셔도 의료비는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당찬 소망을 지니고 있는 황금손입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의료비 지출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행복지수는 2배로 올리는 출산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